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매주 오름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험 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1.13% 상승, S&P500이 0.74%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드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스는 2% 상승, 엔비디아는 2.25% 상승하면서 생성 AI 테마는 여전히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체에서는 보잉 주식이 4.65% 오르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기술 섹터에서는 사이버 보안업체인 팔로알토가 5.24% 상승하면서 현재 실적 발표 후 하락하였으나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도체 섹터 외에 반도체 장비주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AMAT 랩 리서치 등도 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주는 오는 23일 추수감사설 연휴로 금융시장이 휴장을 하며 24일에는 조기 폐장합니다. 통상 추수감사설 연휴 기간에는 주간동안 시장의 변동성이 컸었습니다. 지난주 3대 지수는 모두 2%가량 오르며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10년물 국시로미는 4.5% 아래로 떨어지면서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완화되면서 패드의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 상황입니다. 현재 10년물 국시로미는 4.42%로 굉장히 단기간에 낮아진 수준이며 패드워치 기준으로 보면 12월 FMC 그리고 내년 1월과 3월 FMC에서는 금리 동결이 유력하고 그리고 내년 5월 FMC부터는 0.6%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말 금리 기준으로는 4.25에서 4.4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마스 바켄 리치먼드의 연흥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으나 여전히 끈질긴 수준이라며 이는 금리를 더 높게 더 오래 유지할 근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의 움직임이 향후 주시해야 할 핵심 지표라며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며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그러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경기선행지수는 여전히 미국 경기의 침체를 직면할 가능성을 시지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발표가 10월 경기선행지수의 전월 대비 0.8% 하락한 모습입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나올 인공지능 대표적인 수혜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화요일 장 종료 후에 발급표가 되며 엔비디아는 올해 들어 주가가 200% 이상 올랐으며 오늘도 2% 이상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벌써 주가가 400불대에서 504.09불로 500불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나스닥 기술주 그리고 반도스 섹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이날 챗GPT로 AI 열풍에 불을 댕긴 오픈 AI에서 해임된 샘 올트먼 전 CEO가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여전히 빅테크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현재 저는 빅테크 종목 중에 최선호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꼽고 있습니다. 올트먼은 지난 17일 돌연 오픈 AI 이사회 회의로부터 해임이 됐습니다. 오픈 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된 마이크로소프트도 올트먼의 해임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혼란 끝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임된 올트먼을 데려오는 것으로 이번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S&P500 지수 내 11개 업종 중에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를 제외한 9개 업종이 모두 올랐으며 기술과 통신 관련주가 1% 올랐습니다. 개별 종목에서 하는 보행주가는 도이처뱅크가 보행에 대한 투자권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했다는 소식에 4% 올랐습니다. 특히 보임 같은 경우는 제가 200불 초반 정도의 위주얼 특급 팬 채널을 통해서 매수했던 종목이며 지금 현재 수익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중시 전문가들은 완화적 통화 환경에 대해 기대가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다만 이번주 거래량이 줄어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 목요일 휴장 금요일 조기 휴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중시는 어느정도 거래량이 적으면서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3대 지수 이렇게 크게 올랐지만 NVIDIA의 실적에 따라서 수요일에 하락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염두에 주면서 투자를 해야 되고 현재 지수를 보면 S&P500이 4,547포인트로 4,500포인트를 훨씬 상향했기 때문에 약간은 공격적인 투자는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13,000선을 넘어져서 맞아 벌써 14,284포인트로 약간은 높은 수준이며 하지만 저는 S&P500이 연말 4,600선 이상에 위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는 77.59불로 80불 아래에서 형성이 되어 있으며 천연가스는 하락중 달러인덱스는 103.38로 지금 강달러가 어느정도 해소된 모습입니다. 빅스지수는 14.8, 피엔그리드인덱스는 탐욕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2년몰 혹시문이 4.919%, 10년몰 혹시문이 4.416%를 나타내고 있으며 QQQ ETF 기준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친을 했습니다. SPI 같은 경우는 현재 52주 신고가 대비 마이너스 1.13%의 거리를 두고 있으며 지금 QQQ, SPI 모드, RSI가 72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은 보조시표상은 과열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DIA ETF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RSI가 70.18, CCI가 114.96으로 3대 지수 모두 ETF 기준으로 과열 구간에 현재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주로였습니다.